우리나라에 국부를 돌리고 있는 국민연금 거기 제 돈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코인베이스 주식을 샀었어요 지난해 11월 달에 3분기 자료가 공개가 되면서 지난해 3분기에 13F가 나왔을 때 많은 언론사들이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를 샀어? 이러면서 뉴스를 냈던 기억이 있는데 눈에 많이 띄죠 코인베이스 티커가 코인이에요 12시 정오의 목요일날 매주 시작하는 저희 정오의 코인 라이브 한 2분 정도 늦었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오진석이고요 저는 이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저희가 오늘 자료를 준비하다가 한 2분 정도 늦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시작부터 한 20분 이상이 바로 함께 시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CPI가 어젯밤에 나왔어요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하고 지난달에 데이터를 내놓는데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이걸 가지고 연준이 금리 전망이라든지 인하라든지 상승이라든지 어떻게든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그 얘기를 정해주는 게 바로 이 수치인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4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1년 대비해서는 3.4%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그 전달 대비해서는 3월 대비해서는 0.1%가 떨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호재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밑에 그래프 보시면 0.1% 마이너스 된 게 4월 달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둔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왜냐하면 초반에 올해 초에 올해 하반기쯤 되면 금리 인하를 좀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희망회로를 불태웠다가 시장이 폭삭 주저앉은 게 이제 4월인 게 그때쯤부터는 올해는 좀 글렀다 왜냐하면 그때 CPI가 나온 게 이제 3월치가 나온 거겠죠 그러면서 오른 거예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갖고 아 이거 어떻게 되나 했는데 약간 불을 지피면서 시장이 호조세로 돌아섰다라고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반응을 해줬습니다 물론 미국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이제 하기치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2% 완전 고용 이런 것도 이제 고용지표에 하지 않습니까 물가지수는 2%가 됐을 때 가장 평화롭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그만큼 그래프가 꺾이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겠다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겠다 할 수도 있다 거기에 지금 화답하듯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미국 재무부 장관인 제니 랠런 예전에 이제 페드 의장이었죠 지금 파월처럼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하반기에는 돈을 좀 풀 수도 있겠다 이게 퀀턴티브 테이퍼링 양적 축소를 둔화시키겠다 쪼이는 거를 덜 하겠다 그럼 돈이 풀리겠죠 그런 얘기를 또 최근에 의사를 내비치면서 가뜩이나 하반기가 이제 물장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주 잘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알렉산드라 선생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CPI 둔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인 모습이다 라면서 굉장히 뻔한 얘기지만 골드만삭스라는 아주 훌륭한 기관이 인정을 해주는 평가를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4월 CPI에 앞서 발표됐던 물가지표들 그러니까 3월에 튀고 그 전에도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4월 오늘 새벽에 나온 밤에 나온 거 빼고는 이렇게 올랐었다가 오늘 이렇게 내린 건데 이렇게 올랐던 것이 신호라기보다는 저기 써 있습니다 소음에 가까웠다 노이즈였다 그러니까 튀었다는 얘기죠 그냥 잠깐 네 튄 거기 때문에 둔화는 예전부터 여전히 진행해왔고 이게 시장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골드만삭스의 알렉산드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뉴욕 증시 모두 호조세로 마감이 된 모습인데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업계 가상자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인플레이션 둔화가 크립토랄리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됐다 라고 크립토 분석업체 스위스 블록이라는 곳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건 코인데스크 기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btc가 일단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분석업체다 보니까 차트를 내놓습니다 최근에 이제 갇혀있다고 생각됐던 박스권이라고 생각됐던 6만 2천에서 6만 3천 아래로는 5만 9천 선으로 밀리지 않고 이번에 6만 6천 선까지 올라주면서 1차적으로는 6만 9천 달러를 비트코인이 갈 수 있다고 제가 써놨네요 저 삼각형이 너무 익숙해요 저 삼각형의 끝단에 오면 이제 오를 거다 삼각후렴이라고 이제 am 매니지먼트 분들 말씀하시는데 수렴하다가 하단 지지선을 밟고 또 올리는 네 일종의 트리거를 발견하게 되면 오르게 되는데 2차까지는 8만 4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는 키를 열었다 이렇게 스위스 블록에서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자 박유진님 안녕하시고요 솔마루네님 예뻐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요 다음 창도 한번 볼게요 피터브렌트라는 차트 분석가 굉장히 유명하죠 저희 기사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그런 분인데 비트코인 펌핑 가능성 높다 여러 번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난 이번 CPI가 발표되고 이런 걸 떠나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의 패턴이 움직이는 모양새가 펌핑할 가능성 그러니까 우상향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라고 말을 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차트로 이제 트위터에 자기가 분석한 모양을 올려왔는데 험프 슬럼프 펌프 덤프 펌프 그러니까 지금 급락세 최근에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4월 말까지 이어왔던 것이 급락세의 아마도 패턴이 되고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기준으로 5월 5일 어린이날 때 반등을 했었다가 그 이후에 살짝 빠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급등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금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차트를 보이고 있어서 피터브렌트의 말도 혹은 엑스를 통한 트위터 이야기도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야나님이 수렴 잘못 보면 나락가요 저희가 보진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더라 앞서 나왔던 차트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벽에 이제 이런 호재 CPI 관련된 호재가 나왔는데 여기서 트위터에 좀 시끄럽게 됐던 그런 뉴스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1위면 블랙락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블랙락과 섹터별로 업치락뒤치락하는 곳이 벵가드라는 곳이죠 여기서는 지금은 비트코인 ETF를 자기들은 반대한다 내놓지 않겠다 내놓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해왔고 실제로 블랙락이 IBT를 내놓을 때도 자기들은 닮지도 않고 내놓을 생각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재밌게도 하필이면 타이밍이 또 좋게도 블랙락의 ETF 최종 책임자인 살림 램지라는 사람을 차기 CEO로 선임했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살림 램지가 7월 8일부터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쉐어즈의 브랜드인 IBT를 만든 사람이니까 벵가드 가면 또 뭘 만들지 않을까 이런 희망회로를 또 한번 불태워봤는데 자 잠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플립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르게 이제 제임스 세이파트 이 사람은 블룸버그의 블룸버그 경제의 ETF 전문기자 전문기자이기도 하고 분석가인데 벵가드의 스탠스를 바꾸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 물론 주어가 I think로 돼 있죠 본인 생각이지만 I think 살림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긴 하지만 이 양반의 말은 대략 맞다고 본다면 당장은 역시 벵가드에서 블랙락 같은 IBT ETF 같은 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은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라는 곳이 이제 2빌리언 달러 스팟 비트코인 ETF를 2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왜 드러났는지는 이제 잠시 뒤에 이현재 아나운서가 알려드릴 텐데 5월 15일자가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대형 자산을 가진 그런 운용사들 관리 금융사들 기관이 자기들이 뭘 갖고 있다라고 이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투자자별 매매동향 이래서 외국인 기관 개인별 이래서 몇 퍼센트 얼마 이런 거 나오죠 네 그런 걸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좋아하는 무슨 종목 이렇게 해서 따로 기사도 나오고 이제 내부 자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미국 데이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일리 데이터까지는 나오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거는 이 13f form 13이라고 하는 13번 형식 양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articles를 보유하고 있더라 640억 달러를 갖고 있는 운용펀드 규모 중에서 이 밀레니엄은 무려 3%를 갖고 있다 되게 큰 규모죠 다른 곳들은 공시된 내용들을 보면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많아야 0.2%, 0.01%, 어떤 곳은 한 개도 있어요. 0.1%도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 ETF를 한 주에 점 찍어본 거죠. 이렇게 고추냉이 손가락으로 찍어먹어보는 그런 것도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 차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SEC에 제출하는 Form 13F, MBC의 유튜브 채널 14F 있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쉽고요. Form 13F가 있고 기관의 매수 관련된 공시, 분기당으로 진행을 하고요. 45일 내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가 끝나고 45일이니까 5월 15일이 이제 마감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 기준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오늘이겠죠? 오늘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형 기관들, 특히 1억 달러 이상 1,300억 원 정도의 운용 자산을 가지. 돈을 굴리고 있는. 어마어마시한 그런 곳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얘기를 오늘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13F를 기반해서 어디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좀 가지고 있는지, 담고 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13F는 이제 1억 달러 이상의 돈을 굴리는 투자의 대가드 포트폴리오를 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어떤 주식에 투자할지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하나 유의해야 하는 점이 이게 아까 저희가 분기별로 제출을 하는데 마감하고 45일 이내에만 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비중이 지금 공개 시점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 점이 조금 유의해야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투자회사들이 내가 뭐 담고 있는지 조금 경쟁사한테 공개하기 싫어가지고. 아, 싫죠. 그래서 일부러 진짜 직전에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공개를 해서 다른 투자자들이 그거 보고 그 종목을 담으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팔아버리기도 한대요. 그런 식으로 약간 악용 아닌 악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정통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방향성으로 투자를 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투자사들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뭐냐. 맞아요.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투자 관련된 워렌 버핏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걸 이제 따라가시잖아요. 그럴 때 이 13F를 주식시장에서는 미장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고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ETF를 다루게 되는 만큼 아마도 저희도 이제 분기별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런 게 있다. 포트폴리오가 이랬더라. 익숙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5월 15일 날 이 서류 대출이 마감이 되지만 1월부터 3월까지 3월 31일까지만 담잖아요. 이때 갖고 있는 거를 내놓는 거기 때문에 3월 31일 날 갖고 있다가 4월 1일 날 팔았어. 우린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개인 그거를 나중에 알고 따라 들어가잖아요. 설거지 당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앞장 잠깐 볼까요? 일단 저는 좀 이걸 보니까 은행들이 되게 많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고 있더라고요. 좀 의외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좀 은행 하면은 전통, 약간 정통, 레거시 금융기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이렇게까지 담는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들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미스 은행인 UBS가 블랙록의 아이비트를 3,600주, 12.4만 달러 수준으로. 엄청 많지는 않은 거긴 한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캐나다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인 몬트리올 은행도 피델리티 거, 블랙록 거, 그레이스케일 거 다 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프랑스 은행 BNP 파리바도 블랙록의 아이비트를 1030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의 멜론 은행, 또 웰스파고,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이잖아요. 웰스파고 은행도 그레이스케일의 GBTC, 그리고 GBTC를 한 14만 달러 정도 가지고 있대요. 네. 웰스파고. 이것도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리고 GBTC 지분 말고도 이제 비트코인 ATM을 제공하는 업체인 디포라는 곳에 주식도 보유 중이고요. 또 현물 ETF 말고 선물에 투자하는 우리 비트코인 전략 ETF 비토에도. 네. 프로쉐어스 비토. 네. 에도 투자 중이라고 합니다. 또 US 뱅크코프도 지난 1분기에 1,500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ETF를 매입을 했고요.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피델리티 거 8만 7,700주 정도, 그레이스케일 4만 6,000주 정도, 아이비트는 17만 8,000주 정도를 담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숫자 자체, 규모 자체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만족스럽게. 엄청 큰 금액은 아니죠. 비트코인이 엄청 많이 샀다 이러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숫자고 아까 소수점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0점대 이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맛만 보고 우리가 이런 거를 해도 되느냐 혹은 소수의 비트코인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 고객들이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은데 한 번 나를 위해서 해주지 않겠니라고 큰 손들이 욕을 할 때. 맞아요. 이제 그렇게 부분적으로 아직은 들어오는 단계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 2, 3개월이잖아요. 네. 1, 2, 3월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화면 속에 7,138개 기관이 서류를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약간 기시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1억 달러 이상. 이렇게 돈 많은 기관이 이렇게 많다고. 투자자산을 보유한 곳이 신청하는 곳이, 제출하는 곳이 EF라고 전해드렸는데 7,000곳이 제출을 했다. 곱해보시면 정말 돈이 많이 돌고 있는 곳이. 아메리카다. 미국, 뉴욕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근데 제일 의외였던 거는 바로 이곳이 비트코인 ETF를 담고 있다였거든요. 바로 위스콘신의 연기금. 그러니까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건데 뭔가 연기금이니까 공공기금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안전자산에만 투자할 것 같았는데 여기가 비트코인, 특히 블랙록의 아이비트를 1억 달러어치를 담고 있대요. 네. 그리고 GBTC도 6,400만 달러 정도 보유 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을 이렇게 공공기관이 담고 있다고 해서 좀 제일 놀랐고요. 그러면서 이제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 분석가는 이 기관들은 좀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 더 많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에릭 발추나스도 ETF 전문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 있는 발언을 한마디 했지만 이제 좀 규모 큰 양반 하나 있죠. 24만 4,400개, 21만 4,400개의 BTC를 갖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선생님께서 또 이거 관련해서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펜션 펀드, 연금 펀드,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공무원 펀드 이런 곳은 정치권에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을 이제 기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런 공무원 펀드, 은퇴 펀드, 퇴직연금 이런 펀드들이 모두 BTC로 간다라면서 이제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 설레게 하는. 설레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뭐 27만 27도 달러가 그게 다 가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일부분을 조금씩 다루면서 아까 같은 위스콘신 주정부의 액션 같은 그런 것들이 위스콘신이라는 동네에서 했으니 그러면은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그럼 다른 주정부도 어찌 됐든 서류를 한번 열어볼 가능성이 높다. 늘어나게 생기겠죠. 이미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2분기에 13F를 열어볼 경우에는 위스콘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정부 기관이 할 수도 있죠. 노리고 옆동네에서 했으면 나도 해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생기죠. 심지어 그걸로 돈을 벌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좀 제일 관심을 끄는 게 제이피모건 얘기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이피모건의 CEO가 비트코인 폰지사기다. 개인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권리는 있으나 본인은 개인적으로 비추다. 추천하지 않는다. 투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이피모건을 열어보니 제이피모건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추천하지 않지만 우리 회사는 이걸 좀 담을게 하고 73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블랙록 아이비트를 12,000주 가까이 담고 있었고요. 비트와일드도 한 6,500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이피모건의 자산관리 규모가 2조 6천억 달러래요. 그거에 비하면 규모가 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제이피모건 나는 비판적이고 회의적이다. 라고 말했지만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제이피모건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만 이게 13F를 통해서 일단은 나왔던 뭘 가지고 있는지 어떤 ETF, 비트코인 ETF를 갖고 있는지 나온 것이고 밑에 프로쉐어스 이제 선물도 갖고 있긴 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제이피모건이 관심이 있어서 갖고 있는가? 사실 그거는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제이피모건 같은 경우 다음 장 보시면 비트코인 ETF가 돌아가는 이제 모양 있잖아요. 고객으로부터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 ETF라는 것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거를 대신 매수해 준 기관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대신 그만큼의 양을 보유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이 제이피모건은 두 군데의 지금 ETF에 AP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신청서에 그렇게 써 있어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제이피모건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싫어한다면서 비트코인 ETF, AP는 또 하려고 하는 거냐 그 당시에 그렇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화전 양면 정출한다고. 그런데 이제 AP로서 보유한 것이 아니냐. 이제 파티스팬스로 ETF 운용사와 설정 환매, 고객과의 중개, 중간업자로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물량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이미스 세이팔트 두 번째 나오시는 양파 오늘 두 번째 보네요.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이피모건이나 소스케스 하나하나 아까 이따가 나오는구나 소스케스 하나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시장 조성자, 마켓메이커, 증시에서의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두 군데가 비트코인 ETF를 많이 담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지 그냥 AP이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이피모건의 제이미다이몬이 진짜 관심이 많아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좋아하게 되어서 화전양면 전술일지라도 사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아직은 좀 확정적이진 않다. 그래서 좀 추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하고 있는 기관 투자 중에 가장 5월 8일 기준으로 가장 크게 투자하고 있었던 건 저 맨 위에 있는 서스퀘 하나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룹이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GBTC를 1,800만 주 가까이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 10억 9천 달러? 아 9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었고요. 피델리티를 한 135만 주 담고 있었어요. 아크랑 블랙록 등 다른 회사 ETF도 다 소량씩 보유하고 있어서 총 한 12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자 에릭 발추나스의 X 게시물을 보면요. 1등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까 초반에 잠깐 봤던 그 밀레니엄 매니지 있잖아요. 매니지먼트 있잖아요. 거기가 20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한 얼마죠? 2.6조 원? 물어보지 마세요. 2조 원이 넘는 돈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담고 있는 거더라고요. 자신들이 지금 돌리고 있는 600억 달러 이상의 자산 중에 무려 프로포션을 3%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는 것이다. 그렇죠. 포트콜리오 비중을 그게 많이 할애해 준 거죠. 심지어 해지펀드가 그렇게 리스크 해직을 비트코인으로 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도전적으로 들어왔다. 네. 그 외에도 미국의 해지펀드인 쇼펠드 스트레티직 어드바이저가 4.8억 정도 그리고 부스베이가 1.5억 달러, 모건 스탠리도 2.7억 달러어치를 담고 있고요. 되게 많은 다양한 기관, 운용사, 가리지 않고 다 이번에 여기에 뮤추얼펀드, 해지펀드 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번에 저 폼 13을 보면서. 왜 이렇게 떨어요? 그러니까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미국 회사고요. 뉴스에 나오는 회사들 중에는 해외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기관들이 미국과 증시가 연결되어 있거나 교차 매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살 수가 있고 실제로 홍콩에 있는 운용하는 회사들 거기서 또 미국의 비트코인 ETF를 지금 매수한 자기들 거 안 사고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3월까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땡겨간 흔적도 사실 많이 드러나고 있고 스위스라든지 어디였죠? 아까 이제 UBS 은행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국제적으로도 비트코인 ETF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이 13F라는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는 곳에 제출된 서류를 모두 받아보고 그것들이 공개가 되는 공시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국부를 돌리고 있는 국민연금 거기 제 돈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코인베이스 주식을 샀었어요. 지난해 11월 달에 3분기 자료가 공개가 되면서 지난해 3분기에 13F가 나왔을 때 많은 언론사들이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를 샀어? 이러면서 이제 뉴스를 냈던 기억이 있는데 눈에 많이 띄죠. 코인베이스 티커가 코인이에요. OIN이라서 이게 눈에 확 띄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것들을 리스팅업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땠냐 코인 안 산다던 국민연금 정작 코인베이스를 담았다. 이러면서 뉴스가 나왔었는데 다음 장 보면요. 알 수 있죠. 안 샀습니다. 물론 이거 뭐 국내법. 우리나라 국내법상 ETF를 하지 말라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일종의 지침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따를 수도 없고. 그렇죠. 여기다 넣으면 돈 많이 벌어요라고 이제 운용력들이 얘기는 하겠지만 생각은 하겠지만 이걸 우리나라 국민들 돈으로 미국 비트코인 ETF에다가 매수 코를 넣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어젯밤에 보다가 확인을 한 건데 아마 이거 단독일 수도 있습니다. 단독. 왜냐하면 이제 11월 달에 샀다고 뉴스가 났던 지난 3분기에 샀다고 뉴스가 났던 코인베이스가 그 주식을 10%를 정확하게 덜어냈더라고요. 굳이? 왜 덜어냈죠? 3월 달에 이제 최고점을 찍었던 그런 주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 10%를 덜어냈습니다. 제 화면을 보여주지 마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28만 2,673주를 최초 매수를 했다가요. 이게 9월 30일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그렇게 찍혀 있는 게 나왔고요. 3분기 기준으로. 그리고 쭉 이어지다가 이번에 F에 신고된 주수가 25만 3,763주. 정확히 10% 조금 넘게. 한 11, 12%? 네. 그렇게 덜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 최초의 매수가가 70달러 정도로 지금 평균가가 평단이 지금 오른쪽에 써 있는 거 보시듯이 그렇게 추정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13F 폼 사이트는 아니고 이런 걸 정리해주는 위에 써 있는 웨일즈 위스덤이라는 사이트인데 그래서 지금 최고가에 가까웠던 265달러. 주당 265달러의 10%를 판 게 이제 한 2만 9천 주. 2만 9천 주 정도를 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차액이 한 190달러, 200달러 좀 덜 되는데. 이게 제가 한번 곱해봤습니다. 얼마를 벌었을까? 580만 달러예요. 580만 달러니까 원화로 하면 580만 곱하기 한 1,400. 이게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한번 곱해볼게요. 네. 아까 곱해봤는데. 580 곱하기 1,400는. 이게 얼마냐면 580만 달러는 현재로 78억 원. 78억 원 정도를. 그러니까 한 반년 사이에 수익을 국민연금이 벌었다. 많이 벌었네요. 많이 벌었죠. 국민연금이 신기한 게 이제 뭐 재정이 없다. 네. 그러면 구분이 된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 돈 투자해서 돌리는 거는 진짜 잘하거든요. 78억 원 번 거 국민들한테 안 나눠주시는지 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ETF가 할 수 있게 되면 사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의 가능성, 코인 회사에 투자했는데 비트코인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78억 원을 반년 만에 벌게 해 준 이 코인 업계에 감사하시면서 비트코인 ETF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난리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듭니다. 이게 보세요. 지금 반년이 채 안 됐어. 근데 580만 달러를 그 자리에서 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웨일스 위스턴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13f.info라는 사이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SEC의 13F 자료를 직접 SEC에 들어가셔서 보려면 이제 거의 정보의 바다입니다. 맞아요. 바다에 빠지면 죽죠. 다 있는데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게 웨일스 위스턴 닷컴이라는 사이트인데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또 말씀드렸던 13f.info라는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주 간소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료는 기본적인 거는 무료로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엑셀 자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쿼터당 90달러를 내셔야 되니까 협찬 아니에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찾아보면 기본은 나와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까 국민연금 어떻게 찾았냐면 내셔널 펜션 서비스 쳐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전주시 전라북도에 본사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어떻게 어떤 규모로 운용을 하고 있고 뭐 제일 많이 담고 있어요. 뭘 제일 담고 있냐. 제일 많이 산 게 뭐냐. 이제 1분기에 국민연금이 제일 많이 산 거는 엔비디아 많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커명 lin차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 린데라고 있나요. 그래서 엑센추어 샀고요. 메타를 좀 매수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보누신 눈들이 확실히 있으시다. 그러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인베스코, MSCI, USA ETF. MSCI 지수를 추정하는 인베스코 ETF를 5% 가까이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는 1분기에 1.6% 정도 상향에서 담으면서 현재는 탑5 중에 4위로 지금 주식을 보유. 물론 지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확실하진 않아요. 1분기에 담고 있었다. 네. 그래서 아마존까지 해서 쫙 갖고 있었고 이거를 이제 보면 뭘 많이 가지고 있냐. 그래서 이 내셔널 펜션 서비스, 우리 국민연금이 뭘 가지고 있냐가 짜라라라라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코인베이스 주식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똑같은 패턴으로 예를 들어 블랙락의 아이비트 아이비트 하면은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아이비트 눌러보면 똑같습니다. 일종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로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까는 이제 어떤 기관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거꾸로 어떤 종목을 어떤 기관이 갖고 있다. 또 이 whalewisdom.com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트를 가장 많이 가진 곳은 누굴까요? 마켓 밸류. 시가총액으로 이제 솔팅을 해보면 아까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죠? 밀레니엄.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라고 맨 위에 딱 나오게 되고 정확하게 이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밑에도 쉔필드 스트레이드 아까 얘기했죠? 여기고 아리스테이아 캐피탈. 예? 이제 모든 캐피탈사랄 이름을 다 모르고 아까 이제 부스베이도 얘기했었죠? 근데 그 보니까 뭐지? 아이비트를 담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아이비트가 뭐 어쨌든 아이쉐어스라는 브랜드도 있고 원래 우리가 콜라를 마셔도 코카콜라, 펩시콜라 걸을 때 이제 무의식적으로 유명한 거 조금 더 고르는 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원래 제가 한 4월 달만 해도 뉴스 정리할 때 보면 그레이스케일이 제일 컸고 아이비트가 또 따라잡고 있다 뭐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이제 거의 다 따라잡았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그러면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금 그레이스케일과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이제 ETF 보유량을 비트코인 트레저리 닷컴에서 보시면 BTC의 수량으로 봤을 때는 28만 9천 개를 그레이스케일 GBTC가 갖고 있고요.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블랙락의 아이비트가 27만 개 정도로 들고 있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붙었어요. 1.0.07% 정도로 거의 붙었고 그레이스케일이 최근에는 또 초반에는 1월, 2월에는 유출이 많이 되더라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그레이스케일로도 유입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점점 이렇게 좁혀지면서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추세를 볼 수가 있고 3위는 피델리티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펀드, FBTC죠. 여기는 좀 이 두 회사보다는 한 절반 정도의 수량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제 아이쉐어스 랜드의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값이 있고 거기서 주는 운용에 안정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올라갈 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블록웍스를 체크를 해보면 ETF 트래커잖아요. 오늘 장이 좋았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GI, BTC,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전부 다 이제 프라이스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물도 있고 선물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향되는 모습들 그래서 앞에 3월달까지 담았던 이제 기관들이 아마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은 좀 한방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 추이를 보시면은 이게 조금 하루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EUM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엄청나게 매수세가 몰려갈 때 앞자리가 2이었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주춤했다 어쨌다 하는 뉴스가 나오지만 앞자리가 5까지 왔어요.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도 올라가고 AUM 자체 보유량도 올라가고 비트코인 수량으로 봐도 현재 미국 ETF들이 갖고 있는 수량은 80만 개가 넘습니다. 최근에 거의 90만 개. 최근에 런칭된 게 홍콩에 4천 개 정도 들고 있다. 소박하거든요. 근데 홍콩에 4천 개도 스타트로는 쾌조였다. 나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걸 봐서는 미국의 ETF가 기존의 금융권에 제대로 월스트리트에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다. 이런 설명을 보시는데 혹시 저희가 설명하는 게 틀리더라도 친절하게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금융 전문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 거라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자료 만드는 내가 죽는 줄 알았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그래서 이런 추이를 보면서 누군가 이제 거물급 한 명이 말을 이렇게 꺼냈습니다. 누구냐. 매트 호건. 이 사람은 비트와이즈.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비트와이즈. 비트와이즈의 CIO입니다.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3F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거에 대한 약간 미리 총평을 내놓은 그런 블로그를 이틀 정도 미리 낸 거니까요. 그러니까 15일 날 딱 내면 그런 데는 잘 없거든요. 제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도 이제 몇 군데 기관이 레포트를 제출했는지를 봤더니 이제 어제까지 나왔던 그전에도 나왔던 7183곳의 제출 자료 숫자는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를 통해서 이제 매트 호건이라는 CIO가 분석을 한 거군요. 분석을 해 주는데요. 현물 비트코인 ETF는 압도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럴만해요. 금액이 얼마나 컸는데요. 물론 저희가 맨 처음에 예상했던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냐 마냐를 결정할 때 비트매니아라든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기관들이 은퇴자들이 혹은 이제 남은 자금을 갖고 돌릴 수 있는 그런 곳들이 혹은 전 세계에 있는 패밀리 오피스들이 비트코인 ETF를 향해 들어온다면 그 자금을 막대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솔직히 여기 땅 하자마자 이렇게 착 들어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들 약간 조금씩 분위기 살피고 그렇죠. 사볼까 말까. 얘는 샀는데 아까 그 위스컨시인 주정부처럼 여기서 했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나도 해볼까. 캘리포니아 티셔츠 입고 선글라스 끼고 있다가 어 저기서 샀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불과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많은 매수세가 어찌 됐든 숫자가 찍히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메토건이 아주 압도적인 성공이다. 칭찬을 했네요. 참고로 원문은 영어예요. 제가 그냥 구글 한용 번역으로 보기 편하려고 보기만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니까 하고 자 중요한 질문이다. 누가 사나요? 라고 모두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답이 왔다. 그거에 대한 이제 블로그 글입니다. 많은 전문기업이 비트코인 ETF를 지금 소유하고 있다. 11개의 현물 비트코인 ETF 각각에 대한 서류를 9일 기준으로 분석을 이 양반을 했는데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밀레니엄 정도가 차이가 있겠죠. 하이타워, 브레이스브리지, 캠브리지 인베스턴트, 세쿠아이아, 세쿠아이 아주 유명하고 다 유명한 회사인데 저희가 미천하여서 잘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122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하이타워, 보스턴 기반 해지펀드인 브레이스브리지, 예일과 프린스턴 등의 자금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제 명문대 자금 관리하는 데다. 대학교들도 이제 등록금 포함해서 자기들이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들이 수익을 많이 거두는 적도 우리나라도 있어요. 아마 모교도 그런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전문기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5월 15일 소리대출 마감이 다가올 때쯤에는 700개 이상의 전문회사와 총 AUM이 50억 달러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어디 갔습니까? 리얼타임에서 하루 빠진 이 숫자 보셨죠? 달러만 봐도 앞이 5로 바뀌었죠. 바뀌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상을 딱 맞추셨네요. 왔다 갔다는 하지만 어찌 됐든 우리는 50억 달러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압도적인 성공이라고 매트 호번 선생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끝에 얘기를 하네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You are not alone.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전문 투자자 소유의 역사적인 규모다. 비트코인 ETF가 그 어떤 자산군이 ETF가 됐을 때보다 압도적인 속도로 기록들을 계속 깨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 세웠던 ETF의 최단 몇억 달러 돌파 몇억 달러 돌파 이 기록들을 다 깨고 있습니다. 그렇죠. 훨씬 빠른 속도로 깨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ETF가 역사적인 히스토리컬한 석세스를 거두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전문 기업만 그럼 갖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이 비트코인 ETF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라. 크지 않지만 적게라도. 저는 30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700개 정도의 회사를 큰 성공으로 생각하지만 정말 큰 기관 투자자들. 그런데 비트코인 ETF의 관리 자산은 5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 대비 100분율로 보면 전문 투자자가 소유한 자산은 7개에서 10개에 불과하다. 이거는 약간 영문을 봐야겠지만 전체 자산의 정말 극소수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TF, 비트코인 ETF는 정말 소매 투자자, 작은 곳.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소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영어는 맞지는 않네요. 번역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데. 한번 들어가서 공짜로 보실 수 있어요. 비트와이즈 홈페이지에서. 그런데 어찌됐든 이 13F가 나를 엄청나게 낙관적으로 만드는 이유. 뭐 비트와이즈 자기 자랑도 좀 하면서. 비트와이즈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사 단계. 그러니까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 전문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평가하는데 6에서 12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 승인된 지 얼마나 됐죠? 네 달. 네 달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12개월까지. 1년 정도는 서로 눈치 게임을 하면서. 저기가 저런 걸 샀어. 저 저런 걸. 아마 지금 미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눈치 싸움 엄청 할 거예요. 미팅 엄청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번 분기는 어떻게 할지. 또 하반기가 6월 되면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 싸움이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보고. 또 개인 할당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전문가들이 고객을 대신에 할당하기 전에. 이제 고객의 요청이나 고객의 매수세를 전문가들이 대신 할당하기 전에. 개인적 할당을 한다. 고객한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사주세요라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영업하기 전에. 기관이 먼저 사본다라는 거죠. 소액의 개인적 할당. 이제 고객의 맞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이. 그래서 투자자들을 이제 비트코인 ETF 마켓에. 익스포저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된다. 일단 해보세요. 하기 전에 먼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를 들어 내가 뭐 먹어봐야 되는데 이게 진짜 좋은 영양제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인터넷 광고 보고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먹어봐야. 내가 먼저 사실 한 번은 먹어봐. 물론 저는 이제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금 개인 할당을 해서 스스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웨일위스톰닷컴에 들어가 보시면은 솔팅을 쫙 해보세요. 몇 개나 산다. 그러면 한 개. 일곱 개. 이렇게 산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와서 리스팅 됐다는 거는 1억 달러 이상의. 규모가 있는 회사들. 운용자산을 갖고 있는 것인데. ETF 하나 샀대. 뭐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개인 할당이고. 이거 하나 넣어봤을 때 몇 프로나 오를까? 이런 테스팅. 와 근데 하나면 이 몇 프로 오를까까지 할 수 없는 너무 아니에요. 거의 뭐 지구의 바다의 플랑크톤에 해당하는 크기도 안 될 것 같지만 어찌됐든 이걸 통해서 그냥 찍먹해보는 거죠. 찍먹해보는 정도다. 그래서 전문가가 일반적으로 소수의 고객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한 고객들을 대신해서 할당을 한다. 앞서 저희가 이제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나 비트코인 알아. 나 현물들 사봤어. 혹은 현물은 좀 위험한 것 같으니까 ETF로 대신 살게. 혹은 내가 나이가 많고 직접 사기는 힘드니까 ETF로 사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돈이 조금 있는 은퇴자거나 자산가인데 그럼 이제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중개업자. 브로커한테 이거 어때? 라고 하면은 그걸 가서 이제 그분은 본사 가서 보고를 하겠죠. 이 양반이 이거 관심 있다는데요. 그러면은 그만큼 한번 사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격리된 할당. 즉 원로케이션을 이만큼만 해서 또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지 않게. 13F에 이번에 표출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순서대로 커진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눈치게임. 두 번째는 내가 사보기.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원하는 사람만 한번 이렇게 사보기. 네 번째는 뭘까요? 플랫폼 전체에다가 포트폴리오에다가 때려넣기. 밀레니엄트. 전체적으로 할당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그렇죠. 3%나. 그리고 밀레니엄이 1분기에 그렇게 담았기 때문에 아마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 성향에 비슷한 기관들은 비슷한 패턴으로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증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도 내가 기관장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3%라는 게 만약에 비트코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8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가서 수익이 막대하다. 그리고 ETF의 단가도 많이 올라갔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랬을 때는 아주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 믿고 가는 거겠죠. 예전에 테슬라가 한창 오를 때 너도나도 사고 모든 포트폴리오에 바놓고. 그러니까 주식이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 올렸었는데 그런 환경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 할당 후에 6개월이 지나면 많은 기업이 전체 고객 목록에 우리 이제 이 상품에는 비트코인이 들어가요. 아시겠죠? 사인해 주세요.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6개월이. 약정을 비트코인이 들어간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것이다. 이것이 초기 할당 이후에 6개월이 지나면 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밀레니엄 매니지먼트의 사례를 봤을 때는 정말 뒤늦게 사서 3월 말에 샀다고 쳐요. 그럼 6개월 뒤면 9개 9월에서 10월 이제 우리나라 가을이 될 때쯤이면 밀레니엄 같은 것은 전체 고객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btf를 할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지금 매트워건 cio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문 모든 조언이겠죠. 저 고문 아니에요. 모든 조언이 이제 틀에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켜보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13f에서 서류에서 보여주는 것은 지금의 할당은 계약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찌는 아직 기다리고 있네요. 찌는 아직 있고 계약금. 집 보러 가서 집 계약금. 10%? 5억짜리 집인데 500만 원 주고 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1% 할당이 안일회사의 12억 달러 규모의 자산 유입을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매트워건 cio가 글을 마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한글로 강제 번역을 지켜갖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말이 이상하지만 이 내용을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게 된다면 훨씬 더 앞에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장밋빛 전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 역시 이 whalewisdom.com에 가끔 들어가셔서 대체 얘는 얼마나 산 거야? 이러면서 한번 보시면 아까 매트워건이 올려놓은 거 다 검색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뭘 샀고 이런 거를 다 보실 수 있고 산 회사. 아까 부스베이라는 곳이 많이 샀다고 그랬잖아요. 네. 부스베이가 뭐 하는 곳인지 부스베이가 그러면 어떤 정도의 위험 가중치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곳인지 부스베이는 보시면 비트코인 아이세어지도 샀고요. FBTC도 샀어요. 그리고 S&P500 스파이드 사고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오르고 조금 위험하더라도 그거를 리스크를 자기들이 감수하는 그런 성향의 회사인 거고요. 어떤 회사냐 여기도 다 써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시간이 나시면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월 15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업데이트는 이번 분기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오늘 블록미디어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여러 가지 이슈들 아직 저희가 방송 중이지만 보도에 나온 것은 알려드리지 못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테니까요. 저희 홈페이지도 사랑해 주시고 블록미디어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땠는지 사실 저희 조금 저희도 한번 리뷰해보고 더 좋은 내용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저희가 똑같은 시간 정오에 돌아올 텐데요. 그때도 채팅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재미있게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어. 힘드시죠? 배고프시죠? 다음에는 이현재 아나운서가 말을 훨씬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